까다롭게 배치를 만들어 놓고 들어갔고요. 자, 지금 빨간 공을 이용해서 리버스. 자, 타고 돌아옵니다. 와. 자, 득점. 깔끔한데요? 아,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서 할 말이 없네요. 리버스 보는 건 어렵지 않지만,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지금 득점 되는 게, 와. 거의 지금 일자로 날카롭게 긁고 다시 나오는 형태인데요. 라인을 정말 잘 그어졌어요. 자, 스피인샷. 자, 마지막까지. 자, 들어갑니다. 3포인트. 자,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의 지금 퍼펙트 큐가 한번 나오겠는데요. 네. 자, 득점제로 황영범. 옆 돌리기로. 네. 3번의 마무리. 아주 깔끔한 세트를 보여주는 신정주 선수. 아, 이번에 젊은 선수들의 돌풍이 굉장히 지금 무서워요. 자, 황영범 선수. 득점 제로입니다. burada 갇iment을 기다리십시다. 1번, third Wall Library.